골트윅 골트윅 힘들었네 골트윅 막바지 핀이 나오는데? 그러니까 하이 이진짜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상점이가 딱 하려고 했는데 바로 뒤에서 몹이 있는데? 완전 또라이 됐네요 진짜 마시 가스들이요 대기 완전 또라이가 됐어요 아이템도 바꿔볼까? 가자 초과 좀 타야겠다 야야 왜 이렇게 아파 얘 뒤에 저거? 애들이 있는데 지금 총알 사고 있어 총알 있어야 싸고 빨리 총 위치 좀 바꿔놔야지 원래 같은 경우는 아 아 오셔 나 그냥 살려주겠다 저거 왠지 못 죽일 것 같아 어 피 많아 어 뒤에도.. 뒤에 뭐야? 아 뒤에! 저기 있어! 파워가 있어! 아 진짜? 뭐에.. 뭐에 있는 거야 설리만 와우 아.. 이 쪽인데 엘디가 안 바뀌다 이거 안돼! 왜 이렇게 죽인 것 같은데? 왜 이렇게.. 아하! 어디 갔지? 잡아! 어후.. 힘들어 또 났어 또 났어 아아 여기가 많이 어려워요? 역시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거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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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속속이라서 실기가 한빨일까요? 아.. 치고 쏟아 두거라! 없어버려! 내 수비 탈을 받아라! 아하하하 오.. 돌아가자 아.. 오.. 점프? 이 후가는 좋은 무기와 좋은 레벨이 있어야 해 와어주는 teammates 어디있냐? 혼자 가서 좋 intéress어 날 기다렸어야지 와 근접이 너무 많아 근접 특허 캐릭인데 안되겠다 구해줘야겠다 펀더 컵 펀더 컵 아우 그냥 아우 힘들다 다 종류들로 쓰게 만드네 이거 또 나왔네 오우 아 이거 화염이 좀 약한가? 빨간 피는 화염에 약하고 쉴드는 전기에 약하고 노란 피는 부식이 약하고 똑같지 근데 이게 저거랑 같이 있어가지고 노란 피는 화염에 강하고 아우 날씨 좋아 오우 야 세다 그냥 렛발이나 장비빨이 돼야에요 맞아요 이 게임은 렛발과 장비빨 게임이니까 이 게임은 렛발과 장비빨 게임이니까 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나가는 건가?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옆으로 간 다음에 가면은 요리킬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아 뭔가 세 보이네 아아 아아 외계인을 낳는 애인데 와 역시 이구만 어우 뭐야 후트 마시나마 오우 오호호 탐키에 스타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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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있지마 오우 너무 기효네 아우 몸만 너무 던지는데 얘네 몸만쟁이를 싶으니 아우 오우 키오네 와아 오우 스펙 계속 타네 진짜 이 수류를 잡으려 오 나 은신이다 아 이거 기밀도 있어 긴차 같은거 다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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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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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인되면 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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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인되면 다인되면 이리 비해 싫은 다인 진짜 세다 너 어딨니? 꽤 아 풀피 되겠다 아 실드도 못 깠어 나 오면 같이 가죠 아 이거 수술탄이라도 전기 속성기였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난 전기 속성기가 없어가지고 저거 레이저는 무조건 보스할 때 날려야겠다 근데 총알이 없어 깔 수가 없네 아 잠깐 잠깐 지겼네 총알이 하나도 없네 오늘 엔딩 볼 수도 있겠다 어 다행이다 피가 안 찼는데 아 그래? 왜? 수술도 안 찼나? 아 이거 유도였구나 아 아 어 아닌가? 아 아 오우야 너무 많이 단다 펀더커 녹여버려 막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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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딨어? 다 녹여 다 녹여 아 아 아 안돼 빨리 상전해 안 돼 빨리 상전해 그렇지 아 아 실드 왜 이렇게 빨리 차해 피피피피피 와 아 아 아 아 여기서 랩업하겠는데 이거 아니 이게 치우는 것 같은 게 있어 저거 날라다니는 거 어 아 저거 때문에 아 뭐 왕피 실드 못 갔어 실드도 아 실드도 못 갔어 실드도 아 실드로 실드로 다 아 아 아 미치고 다 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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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기인시켜야 돼 원방 막날리네 막날리려고 안돼! 나 죽이뻔했어 야 이거 좁은 것이 더 불편하지 않나? 그런가? 원반을 피할 데가 없어 오! 날아다니 똥팔 줄텐데 아 이게 이것만 많으면 잡을 것 같은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퀴즈는 거의 환상적으로 깎는 애죠 레이저팍 용량을 빌리고 싶어 어우 나도 던지 쳤어야겠다 아 지금 차로 모아봐 신나게 신나게 아아 이거 진짜 신나게 너무 많이 찾는데 아 그럼 휴황래가 계속 채워주나봐 걔가 실드를 채우는건 어.. 걔를 먼저 없애야돼 지금 막 때려면 의미도 없어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걔가 여기 들어와있으면 안된다니깐 걔들어지도 않아 치료하는 건 좀 밖에 있잖아 깨끗이 없는데 꼬마가 꼬마가 안돼! 안돼! 오케이 아우! 아우! 빨리빨리빨리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빨리 후! 후! 아우! 아싸 투명이다 공격 못하지 아싸 나가네 세트취 비쟁이들 못만 좀 그만 던져 아우 너무 높았다 와우 힘들어 펀저꺼 지금이다 펀저껄때 슛트 빼놔야 돼 야 실드 뚫었다 드디어 안돼 야 빨리 너 빨리 살아나 아 망했다 아 나 죽었어 아 1조트 뺐어 지금 아 지금 실드 없을 때 빨리 때려야 되는데 와 뭐가 이렇게 어려워 아 지금 쫄다구가 너무 빨리 빨리 나와 지금 너무 빨리 나는거 아니야? 아 너무 쎄 아 너무 광속으로 나 아 여기 차있을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어디 쎄 오케이 어 피는 안차있어 다행이다 어 피 안차있어 다행이다 어 피 안차있어 다행이다 이거 이거 죽여 오케이 아 뭐야 뭐해 죽은거야 저거 아 뭐야 아 아 완전 애들 완전 많아 솔탁우들 아 아 아 아 프레스비 좀 던지지 말고 이리와 아 아 오 사온다 원반 장난아니야 무슨 시청자 할 필요없어 우리는 깰 수 있어 맞아 이 역경을 딛고 깨는 그 아름다움 깨고 말겠다 어 우리가 스토리 모드할 때 뭐 여러분 부르는거 봤습니까? 수많 없습니다 공짜로 수류탄해 아 아 진짜 깔팔네 어떻게 뺀는데 저거 아 진짜 번져쿠 아니면 못 뺀는데 이거 번져쿠 한번 끌어야 되는데 진짜 근데 레이드 쓰드리러고 총알 모아야겠다고 알 Arduino 지금 총알 모았다가 한방에 날려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저거 멍청해졌어 오 꼬마로봇? 꼬마로봇 짐 좋아 쇼탄 제가 멍청해진건지 나만 분석한건지 나는 계속 방역을 바꾸는 짓인데 안을 뻗고 있어요 아니구나 제 공격이 지금 천장에 부딪혀 아 좋다 좋다 딱 좋아 근데 이거 멍청해져서 안들어와지 끝낼 수 있겠어 좋아 좋아 야 야비한 방법으로도 깨면 깨는거야 그치? 칼레인 형태가 있는 몸을 던져가지고 맞아맞아 그 볼스모 아닌가? 나 쉴드가 안차 안차는거 보면 뭔가 공격을 다하니 다하는거같은데 오 깨끗아 개냈다 쿨탈 아 뺐다 실드 뺐다 오 실드 깠다 왜 이러면 총 밖어야지 바보 펌巻업 덤딜이다 오 데밋지 동안 한rup 빠yah 도왔어 어 이동 왔다 이동한다 이동해 갑자기 야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우리 여드류 멍성하다 다행이야 어 걔 잡았다 어 오케이 아 뭐 별거 아니네 쉽네 어 저 파네 멍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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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네 아 아 휴 저 형 아니네요 쉽네요 아 여러분 보셨죠? 시청자 찬스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맞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어 아 우리 얼마나 얘네 조사들이야 그치? 잘 잡아 우린 방법을 가리지 않지 깨기만 우대 뭐야 뭘 잡았다 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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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기 뒤져봐 철기 뒤져봐 데려봐 잡혀 아 맞어 아우 아우 퍼려 저 스킬 하귀어 어떻게 움직여도 아우 퍼리 바뀐다 흠 흠 그 맛에 핵 쓰는 건가요? 흠 왜 핵쟁이들이 왜 헤로 쓴다 아 크랩트랩 트롤링이라고? 트롤링입니까? 방금 전에 왕 내가 잡은 건데 퍼려 슈퍼 레이저 딜로 아 잡았다 아 힘들어 아 힘들다 힘들어 왜 핵쟁이들이 헤로 쓰는지 알 것 같아? 이 맛이구만 흠 흠 아 이거 프레시비 저거 아 저거 아 총알 있는 게 없어 흠 총알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총알을 먹고 갔어야지 아 총알 총알 다 쓰네 여기서 시켜야겠다 아무래도 못 잡을 것 같아 못 쏘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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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죽여 아 진짜 한자가 되면 바로 죽어 아 오 안돼 안돼 오 됐다 오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피에스타 다 죽어라 너도 나도 수류탄 아 존나 피에스타 아 저 화력을 아주 쏟아부어 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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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왔나? 이거 들어가면 설마 보스죠?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? 원두 반영으로 가야 되는 거야? 아 위로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 그래? 여기가 아니었어 위로 올라갔으면 찾아야 돼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?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뭔가 아니..아닌데? 어떻게 가야 돼? 이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외곽으로 돌아서 어 브래쉬 아까처럼? 어 이쪽인가 뭔지 이쪽이나 몬스터들이 있네 아 살았어? 그쪽 안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쪽으로 아까쪽으로 뺑 돌아서 결국은 게임을 지속시키겠다 이거지 갑시다 이쁘다 여기 애들이 있는데 여기 애들인데 어후 어우 어워만 저거 어워만 저거 어우 저 플레스 진짜 장난아야 어워만 저거 제 스킬을 다 아삭상적이 안 넣어야 돼 에이밍을, 에이밍을 해서 좀 원반 했다 야 잠보! 뭐해! 잡는다! 아아악! 아, 장전이 길어. 그냥 중으로 때리지! 가자. 뭐해 이거. 아, 뒤에 또 있어. 알파리 있어? 나 유도탄이거든. 왔어, 가자. 아이, 계속 나버렸다. 어우, 야쎄. 뒤에 수있네. 우리! 차에 일찍 보고 있잖아. 너네도 못 때리겠지? 내버려! 아아악! 아, 이거 2-3이요. 뭐야, 2-3이야? 죽은 거야? 뭐야? 아냐아냐아냐. 아우! 야, 슬프트 안 빠졌어? 큰일 없어. 아아! 5-3! isy term 2-3 center. 다듬을 2.4. 아, 이 율들 бер. 아 진짜 쎄다 피했어 어디로 가야돼 탄짐 먹어야겠네요 아 힘들다 킥이 어디야 여기가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야되나 이거 저쪽으로 올라가면 뭐 있나? 타는거 계단 있다고 해 계단? 뒤로 가야되나 뒤로 가야되나 어차피 탄이 없다고 총알 총알 오 뭐있어? 뭐 그러와도 뭐고 그래야겠다 끼지도 못하라고 끼지도 못하네 아 이제야 좀 보더랜드 같았네요 그치? 크라레 이제야 좀 힘든 느낌이 계단이 있다고? 위로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돼? 안에 있다고야 안에? 안에 여기 괜히 처리한거야? 벽 잘 어울 Mister 감사합니다.